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올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.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.5%로 올린 후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. 시장에선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.5%로 유지할 거란 예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.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%대 수렴할 때까지 한은이 신중하게 긴축지조 기조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